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쪽이에 출연 예정된 아짐을 드리고 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혼 안 당하면 다행이고, 봅시다. 제목, 금쪽이 엄마, 원제, 아이를 훈육하다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좋은 구아입니다. 아이의 훈육과 관련해가지고 남변과 큰 의견 갈등이 생겼고, 합의하에 이렇게 글올리고 조언도 구합니다. 저희 가족이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오던 중에 초등학교 1학년인 저희 아들이 엄마의 제 가방에서 제 폰을 몰래 꺼내 숨기는 걸 아빠가 본거에요. 꽁꽁아, 다른 사람 물건 몰래 훔치고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혼을 냈고, 이게 바로 사건의 발단이 된 거였어요. 아이는 평소에도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몰래 엄마인 제 폰을 종종 가져가곤 했었어요. 저는 아이가 방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남편한테 꼭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야 했나? 내가 훔치다 라는 표현 대신 몰래 가져가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좋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아 물론 아들의 행동이 잘못된 건 맞죠. 여하튼 이렇게 말을 한 이유, 첫 번째, 말 그대로 물건을 훔쳤다 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몰래 유튜브를 보기 위해 했던 행동이지, 엄마 폰을 지가 가지기 위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훔치다의 사전적인 의미, 남의 물건을 몰래 슬쩍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하다 이거거든요. 두 번째, 일부러 이렇게 아이한테 자극적인 말로 훈육을 하게 되면 결국 뭐냐? 반항식만 높아지고 행동교정엔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실제로도 그래요. 아이는 아빠의 그 말을 듣고, 나 훔친 거 아니야? 라고 발끈하며 자기 잘못을 반성하거나 또 한 번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아빠 말에 기분 나쁘다라는 표현을 하기 바빴거든요. 세 번째, 내용을 떠나서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는 언제든지 아이가 따라할 수 있는 거니까 최선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보거든요. 좋은 말만 해야죠. 혹시라도 아이가 반대 입장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 친구한테 야, 내 물건 몰래 가져가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내 물건 몰래 훔쳐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과연 옳고 좋은 것인가 싶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고 확실하게 훈육을 해야 된다며 아이가 했던 행동이 훔쳐가는 행위라고 그걸 똑바로 가르쳐줘야 애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행동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사전적 의미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언정 밖에서 남들이 봤을 때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는 그냥 훔치는 거고 그게 가족의 물건이든 친한 사람의 물건이든 내 것으로 하려고 했든 안 했든 다시 돌려주려고 했든 안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럽니다. 다시 말해 목적이 뭐든 간에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이미 훔쳐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결국 저희 두 사람의 의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목소리까지 키워가며 열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된 아들도 끼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자 했고 저는 아들한테 아까 아빠 말을 듣고 기분이 어땠는지를 물어봤으며 아들은 아빠가 화를 내서 속상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저에 이어 남편은 또 아들한테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는 훔치는 행위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거듭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남편의 의견에 전혀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끝내지 못한 이야기를 아이가 보는 앞에서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애 보는 앞에서 싸웠다 이거죠. 참고로 저희 아이 또한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행위가 뭔지 다 알고 있고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역시 알고 있으며 자기는 훔친 게 아니고 잠시 가져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훔친 거래요. 그런데 또 이런 과정에서 아들이 아빠한테 버릇없는 말을 좀 했고 물론 저도 이때 아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 바로 혼을 내긴 했지만 이게 또 남편 입장에서는 엄마가 아빠를 부정하는 모습을 먼저 보였기 때문에 아이도 덩달아 아빠 즉 본인에게 함부로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단단히 상했고 여기서 또 새로운 갈등이 생기고 저희 부부싸움의 꼴은 더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아이 앞에서 본인의 훈육 내용을 대놓고 부정한 것을 사과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려고 엄마폰을 몰래 가져간 아이한테 남의 물건을 훔쳐가면 안 된다고 표현한 거 역시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계속 같은 주장을 해요. 아니 우리 애는 훔친 게 아니에요. 잠깐 가져간 거죠. 물론 저도 남편이 염려하는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부러 아이가 없을 때 이야기를 했지만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한테 똑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마음이 부정당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전히 남편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거지 일부러 아이 앞에서 아빠의 체면을 상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사과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과를 하는 것만 빠졌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저희 부부인데요. 여기서 누가 옳다 그러다 보다는 서로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의 말을 듣고 싶어 글 올리는 거예요. 창피한 부부싸움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남편의 의견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훔치다라는 표현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 두 사람 간에 자식 훈육 방식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방식의 차이 때문에 아이가 혼란스러워하거나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정도가 아니라면 저 정도의 단어 선택 문제는 그냥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얼마든지 존중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입장입니다. 아이가, 아빠가 아이를 훈육할 때마다 저 정도의 문제를 두고 아내가 옆에서 끼어들며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짜증 오지게 섞인 말투로 아빠 훈육 방식을 문제 삼는 거 이거는 진짜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아이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남들이 보기에 별일 아닌 걸로 오지게 싸우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 저도 평소에는 그래, 앞으로 내가 더 주의를 할게 이러면서 대부분 좋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 온 거고 그런 이유 때문인 건지 그러니까 제가 봐주고 하니까 아들이 이제는 엄마 앞에서는 기세 등등 아빠인 저를 무시하고 선을 넘는 언행을 가끔씩 합니다. 우리 둘만 있을 땐 절대 안 그래요. 이번 일도 마찬가지죠.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행동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훈육 중인데 아이에게 훔친다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아내한테서는 쓴소리를 듣고 아이는 그런 자기 엄마를 등에 업고 아빠는 그냥 빠져! 이런 소리까지 하는 걸 보니까 이번만큼은 내가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끝까지 양보를 하지 않았던 거고 이번에는요. 뜻도 굽히지 않았던 건데 물론 이게 많이 유치하겠지만 이게 저희가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된 이유입니다. 제 표현이 과한 게 맞다면 여러분들의 따끔한 충고 부탁드리고 또 제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계속 우긴 것에 대해서도 아내와 아이한테 사과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 단어 선택에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댓글 1번 만충이 금쪽이 양성하는 과정을 봤어요. 진짜 엄마 아는 꼬라지 보니까 애가 어떻게 클지 뻔히 보인다. 지 아들이 여자애들 괴롭히면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얘 우리 애가 니가 좋아서 그런 거야. 이 지랄 할 듯? 2번 꽁충 아닙니다. 막말하지 마세요. 3번 너 뭐여? 혹시 본문에 나오는 꽁충 아줌씨세요? 꽁충 소리가 듣기 싫으면 꽁충 짓거리를 안 하면 되죠. 2번 와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입에서 아빠는 그냥 빠져 이게 나왔다고 이미 아이가 금쪽이로 가고 있네요. 너무 심각하다. 엄마는 아이랑 살고 싶은 건가? 이혼 당하기 딱 좋네. 3번 저기요 아줌마 제가 국어사전 찾아봤는데요. 훔치다는 남의 물건 돈을 몰래 가져간다. 이거 맞아요.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게 훔치는 거 맞다고요. 너 지금 아들이 도둑질하는 걸 감싸고 있는 거라고. 이번에 그 교감 선생님 뺨 때리고 자전거 훔친 이런 애 새끼들 도대체 누가 키우는 건가 했더니 바로 너 같은 여자였군요. 와 여러분 이거 봤습니까? 교감 때리는 아이 진짜 말이 안 나오더만 4번 엄마가 미래의 촉법소년 장제의 범죄자를 양성 중이시네요. 화이팅! 5번 자전거를 자기 것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자전거를 좀 타려고 가져가서 타고 버렸다. 이러면 훔친 게 아닌 거다. 그죠? 또 지갑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돈만 가지려고 한 것이니까 비록 돈은 훔쳤지만 지갑은 훔친 게 아니다. 그죠? 폰을 보려고 가져간 거지. 자기 것으로 하려는 게 아니니까 훔친 게 아니라고? 이유가 어찌 됐든 그건 그냥 훔친 겁니다. 이 아줌마야. 6번 그저 지새끼 기분만 생각하는 저정적인 꽁충이네. 본인이 잘못을 했으면 뭐 모멸감도 느껴보고 그러면서 안되는 거 알아가고 배우고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애가 나중에 학폭을 하고도 나는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이딴 썩은 생각을 하면서 가해자라는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니 어쩐다니 고소를 친다니 이딴 난리치는 겁니다. 7번 목적 이전에 타인의 물건을 상대방 즉 주인의 동의도 없이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우리는 훔치다 혹은 절도라고 해요 어머님 그냥 그렇게 하기로 사회적으로 합의를 본 거라고요 목적 따위 전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타인의 물건을 상대 동의도 없이 몰래 가져간 거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절도라고요 8번 애미라는 게 애새끼를 아예 대놓고 조지고 있구만 어디서 주워듣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빠졌어 애 엄마가 계속 저런 식이면 이혼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주인 몰래 가져간 게 훔쳐간 거지 뭐 빌린 거냐? 뭐 사전적 의미가 어쩌고 저쩌고 없는 머리로 이랄지 떨어대면서 애를 훈육하는 그 상황에서 애의 기분을 먼저 물어보고 아빠 표현에 대해서 뭐라 했다고? 와 미친 거 아닌가 이거? 결국 뭐야 지가 잘못을 해도 그딴 거 아예 관심 하나도 없고 그저 지 기분만 생각하는 그런 비정상적 인간이 될 확률 100%죠 아니 공감을 해줄 게 따로 있지 이걸 편들고 자빠졌네 야 육아 프로그램 같은 거 그거 전부 다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닌데 지능이 너무 낮아가지고 멍청해서 그냥 다들 지득공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면서 애들을 다 망치고 있어 이거 진짜 공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닌데 진짜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를 존중해야 된다 이 말을 떠받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존중과 떠받들어주는 차이를 모릅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 게 9번 지가 그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당연히 지가 이길 줄 알고 여기에 글을 썼다는 부분에서 소름이 쫙 돋는다 이런 여자랑 사는 남편 너무 불쌍해요 10번 저기요 남편분 저 이거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냥 여기서 다 끝내고 그 여자랑 이혼하시면 안 될까요? 이혼하고 남편분이 아들을 키워야 그나마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저런 엄마 밑에선 그냥 짐승밖에 안 돼요 님도 아시잖아요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무서울 지경이에요 그런 거 이런 요즘에 나오는 그런 사건 사건들 사고 사건들 보면 그냥 나라가 망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아니 이건 어떻게 아니 그래 뭐 훔치는 거 이건 아까 남편 말처럼 좋게 말을 해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태도가 더 무서워 아빠랑 둘이 있을 때는 즉 무서운 사람이랑 둘이 있을 때는 찍소리도 안 하다가 자기를 무조건 편들어주고 보호해주는 엄마라는 존재가 옆에 있을 때는 그런 아빠조차 만만하게 보고 막말을 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미래가 보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튼 그래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